2006년 아프가니스탄 23명의 한국인들이 타리반에 랩치하였다 한국 정부에 대한 지속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은 4분쯤에 제호도를 행동하는 것입니다 워싱턴에도 연락을 취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지의工作인 대식 빠져있어 이건 내 방식대로 하니까 타리반의 타리반의 타리반을 밟아주세요 타리반의 타리반의 타리반을 밟아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 먼 한국 땅에서 여기까지 봉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나라 외계에 온점이 되는 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놈이 왜 군사작전 돌입한다는 게 사실입니까? 그러다 희생자 또 나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? 저 희생들 도와주... 알라우아 그만! 방법은 하나뿐이야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이동된 결심의 결정은? 극견境界선 국물도 17시간을 사야겠다 극견境界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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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복境界선 극적인 극복 극적이 극구 극찬 극무를 극무를